무얼 라면 먹을 일사랑 고기는 저번에 한우는 친구랑 가서 먹어봤는데 조금 별로였는데 이건 아주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덜어서 한번 먹어봅시다 포장해갖고 오신 거에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분 정도 뒤웠는데 아주 뜨겁게 뒤워오면 먹지 뭐하는데 자 이런 고기 하나 이런 고기 하나 이런 고기 뼈가 좀 많긴 하죠 살은 완전히 살코기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자 어떤 맛인지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 푸비지 마죠 국물 괜찮고요 고기 완전 부드러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당면도는 활짝 들어가 있죠 당면이 집에 있는 걸로 끓여 드시는 게 아무튼 이건 조금 끓인다 오래돼서 불어서 그런지 다 끊어진다 자 팽이버섯도 들어가 있고요 자 고기 어우 고기 푸짐한 편이네 자 이런 고기로 하나 먹어봅시다 이런 고기 좋아 결혼식장 가시면 갈비탕 종종 먹기로 그러는데 결혼식장은 갈비탕보다 나왔네요 이 집이 갈비탕은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기 맛은 좀 별로던데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입에서 살살 먹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가 6,000원인데 주말에는 7,000원 받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 말고도 동네 그 갈비탕 집 사다 보시면 괜찮은 데 많으니까 포장용 제품 한 2,000원짜리 3,000원짜리만 모르겠는데 3,000원 넘어가는 거면요 차라리 이런 저기 갈비탕 전문집 가사 포장되는데 가사 포장해 드시면 양도 포장하고 먹을 만 더 하고 있다가 고깃밥 하나 있으면 그냥 뭐 빙오 아겠죠 싫고 올 것 같아 자 평양사또 좋아 이제 가끔 그 영양 보충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따뜻하게 더 되었으면 좋겠는데 더 되었으면 먹기가 애매해가지고 뼈는 큰데 살은 적긴 하다 살 적어도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동네 맛집 찾아보시면 이 정도가 한두 군데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맛있게 드셔서 영양소 영양 보충 한번 해보시고 뭐 본인 드시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이나 가족들 같은 거 같은 거 같이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족발을 먹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 이렇게 맛있으니까요 저렴한 갈비땅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났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안녕히 계십쇼 밥도 안 끓여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안녕히 계십쇼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뭐해 주세요 ㅋ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